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민주당 성향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부결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이라는 얘기죠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 부결 사퇴 이후 33일 만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.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희대 후보자입니다. 보통의 상황이라면 후보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법원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더 관심사입니다. 그래서 오늘 뉴스나인은 대법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.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. 대통령실은 법관으로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지명 이유로 설명했습니다. 조 지명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해 임기 동안 정치 성향을 떠나 소신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.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때 마음을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 의견을 냈고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. 법원 내부에선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관으로 대법원장직 수행에 무리가 없을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. 지명 변수는 조 지명자의 나이. 대법원장 정년 70세 규정에 따라 조 지명자는 임명돼도 2027년 6월 70살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. 대통령실은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 장기화될 3.4.1. 캬롱 5.1. 2.1. 4.1.